산뜻한 날씨 속의 봄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유타대학교는 2023년도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유타대학교의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약 1년의 임기를 가지고 약 두 학기를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됐는데, 매 2년마다 돌아오는 봄학기에 선거를 통해서 학생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도 봄학기의 마무리를 맞이하여 새로운 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학생들의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5월 19일 진행된 유타대학교의 빅레드 인사에서 새로운 학생회장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선거는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가 한 팀이 되어 총 3팀이 지원하였으며, 각 팀은 정해진 예산안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유타대학교의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돌아오는 5월 25일 유타대학교 졸업식에서 임명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선거를 통해 두 학기라면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학생회장을 선거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었던 가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유타대학교 학생들의 생활이 앞으로도 큰 빛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IBS 영성겸입니다.